내가 누군지 알겠는가? 압니다 긴 말 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구만 윤몬영 대감께서 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네 술 맞다르시게 난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전해주십시오 영모에 휘말린 자네를 포도청에서 빼내준 게 윤몬영 대감이시네 그래서 뭘 어쩌라고? 생색이라도 내고 싶답니까? 영모? 영모는 개뿔 무슨 영모? 그거 다 조작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이 사람 말조심하게 내가 뭐가 무서워서 말조심해야 되는데 나 지금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야 진짜 미친놈 미친짓 하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꺼지줘 당장! 만나 봤습니까? 만나 봤습니까? 예 뭐랍니까 그게 저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만 나가보세요 예